안녕하세요. 제15회 아시아필름 어워즈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창동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. 팬데믹 상황 때문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에는 부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개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. 해마다 발전하는 역동적인 아시아 영화들답게 올해에도 많은 훌륭하고 뛰어난 영화들, 창의적인 영화들이 후보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들었습니다.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이 영화들을 즐겁게 감상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